안녕하십니까! 야호! 네 금산여구 친구들이 도전 골든벨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응원자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! 네 금산여구 친구들 반장하지 말고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. 저희 아스트로는 스페인어로 별과 우주란 뜻인데요. 저희 아스트로가 그래서 별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이 별은 뜨는 시간과 각 지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름들로 불렸는데요. 특히 서쪽 하늘에 떠있을 때 개에게 저녁밥을 줄 때 보인다는 뜻으로 개밥바라기라고도 불렸습니다. 이 별은 무엇일까요? 샛별이라고도 불립니다. 답합 드론스! 금성! 칼퇴근도 있고요.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정답도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금성입니다! 네 친구들 잘 맞추셨나요? 금산여구 친구들의 골든벨을 울릴 수 있도록 저희 아스트로가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워너비어 스타 아스트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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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